동해안 최북단 3대 어장 가운데 하나인 삼선녀 어장이 이달 중에 3일 동안 개방됩니다. 보성군은 최근 육군과 해군, 해경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14일에서 16일이나 19일에서 21일 중에서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삼선녀 어장을 해녀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도장 북쪽 수역에 위치한 삼선녀 어장은 기상상황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지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차례 한시 개방됐습니다.